안녕하세요 청하 만신입니다. 여러분 신축년의 양띠분들 하반기에 그래도 그냥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겠죠. 나쁜 것은 왜 나쁜지 풀고 가면 되니까 이 영상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생의 31살 양띠분들 올해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현극이다. 이것은 뭐냐. 하반기의 운이 초반기에는 운이 같다 그래도 무덤무덤하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내 운이 다 차고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나 다 틀지만 성품이 착하고 또 내성적이 있는 면에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고 그러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처를 입으면 또 얼른 또 많이 빨리 입고 또 풀어질 적에는 얼른 풀어지고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31살 신미생들이 그러는데 마음에 이렇게 두고 그러시지 마시고 마음에 두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 운이 올서부터는 운이 닫혔던 문이 열리는 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에 내 운이 들어오니까 마음껏 내가 발휘를 해봐야지 되겠다. 연애 운이라든지 직업의 운이라든지 또 31살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코로나 힘들다고 그래도 영업의 문은 갖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접어두시지 마시고 이제 8월 달서부터는 서서히 풀립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셔가지고 영업에 갔다 그래도 전진해서 영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제 힘내세요. 31살에 지금 하반기에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금고 어느 누구나 노력 노력하는데 노력보다도 올해 갔다 운이 따라주고 또 기인이 들어와서 도와주는 해년. 누가 지나가다도 도와주는 해년. 어떻게 보면 횡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봐라 하고 또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금전도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마음껏 갖다 발휘할 수 있는 하반기에 좋은 운세가 들어왔으니까 이 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살 저희 기미생들 마음들이 굉장히 소심하죠. 소심하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이런 성풍도 있고 그런데 온수란 마음은 있어요. 그러는데 올해 그렇게 뭐 쉽게 해서 올해 신축년에 쉽게 말을 한다면은 양띠하고 올해 소해하고는 상충살이 꼈다고 하지만 충살도 충살 나름이고 잘만 갖다 버텨서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또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충살을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무속인들한테 잘 선생님한테 물어봐갖고 뭐 현명하게 올해 누구하고 부딪히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나 구설이 없이 넘어갈 수 있나 요건 잘 풀어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 조상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올해 해년이기 때문에 올해 신축년에 조상에 잘 풀어서 놓고 나면은 그래도 내 조상에서 천운을 내려주는 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사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뭐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매 운세라든지 이런 것도 됐고 또 2년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서 배피를 못 만난 분들 마흔이 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2년 문이 열려서 뭐 혼인을 할 수도 있는 분도 열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아직 배피를 없다고 하시는 분들 용기를 가지셔서 그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동지달이에요. 11월달 11월달을 갖다가 조심하고 넘어가라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인간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란다고 해도 뭐 이 기낭 부딪히지 않고 내가 그냥 올해 아이 그래 충살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자고 넘어가면 무단하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은 뭐 큰 쌈이 되는 것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이걸 잘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운세는 좋습니다. 근데 내년에 가서는 뭐 내년에 운세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뭐 올 꾸준하게 운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올해는 무덤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단 이제 소해이기 때문에 충살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충살은 인간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하면은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55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건 내 주변. 나는 갖다가 잘하고 있었는데 믿고 했는데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누가 갖다가 금전의 운을 투자를 해서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동업에 운은 갖다가 안 맞아요. 동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이제 만일에 사업을 하시면서 크게 확정을 한다. 올해 55살 같다. 운은 그렇게 썩 들지 않았거든요. 내년에 운은 갖다 들었으니까 올해 확장률이 적어요.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고 있다가 만일에 또 확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지 지나면은 새해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동지 딸이나 서 딸이나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내년에 한 3월달쯤 시작하면 되는데 정 이제 그것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한다고 하면은 동지 딸에 옮기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은 이제 조심하는 것은 이제 갑상성 목이나 이제 남자들 같은 분은 이제 폐를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넘어가시고 먼 여행은 9월달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사고수가 끼고 들거든요. 그래서 먼 여행을 좀 가지 않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수가 나쁘다 보면 상물살도 끼고 막 이러니까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주의할 수가 있으니까 잘 피해가갖고 올해 갔다가 어쨌든 간에 55세 수가 이렇게 나쁜 수를 잘 넘겨가가지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 아까 건강도 얘기했지만 건강 생각하시고 동호부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동호부는 안 되니까는 올해는 좀 하고 싶어도 좀 자중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그래도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해년이가 되고 그러니까 올만 갖다 잘 버텨서 하반기에 운세를 잘 받아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예순운 일곱에 올해 성주 봄에도 성주 운도 들고 마지막 운이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올해 집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해도 그 운은 들었습니다. 운이 들었으니까는 내가 좋은 토지를 잡았다고 하면 뭐 집을 짓거나 이제 건축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금전은 벌어요. 금전은 벌고 그러나 이제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거기에 숨은 저기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또 충살이 끼고 그러면 별거 아닌 것과 또 부딪힐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둥겨 가면서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갖다 밀고 나가는 대신에 올해 내 운대로 운세 잘 받아서 또 운이 갖다 안 열려갖고 힘드시는 분들은 올해 왔다 이거를 그 운세를 잘 풀어서 넘어가면은 올해는 원만하게 넘어가거든요. 원만하게 넘어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잠시 잠깐이니까 5월달 6월달에 을미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해년이에요. 그래서 이 달만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어쨌든 이제 하반기 8월달에서부터가 하반기에요. 하반기라 사업하시고 영업하시고 또 이렇게 학원을 차리고 이러시는 분들 학생을 다루시는 분들 올해 운은 그래도 하반기 때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하시던 사업들 번창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내세요. 올해 운 같다 그렇게 아주 나쁜 운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주 운이 들어있고 집 운이 들어있고 금전의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뭐 만일에 조그맣게 무슨 투자를 한다는 것도 괜찮아요. 투자성도 올해는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투자도 이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투자하셔도 괜찮으니까 뭐 땅이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지유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옵 어느 누구나 나이 잡수시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고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혈압에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앉았다 일어날 때 주의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나이가 일어나옵이다 보니까 내가 뭐 소규모로 갖다 뭐 활동을 하시고 또 뭐 운동을 하시고 이런 것도 좋고 그러는데 첫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고 뭐 재물의 운은 갖다 잘 지키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자제분들한테 뭐 여 맡겨서 같이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손하고 같이 뭐를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어나옵은 첫째, 둘째도 건강이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신축년에 이 조상의 해에 그래도 갖다 내 조상님들 천도 잘 하셔가지고 천운도를 갖다 잘 받으셔가지고 올해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신축년에 조상에서 천운을 내리는 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도 이제 명이 짧으신 분들은 칠성님 전에 또 명을 갖다가 이어가서 운을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나쁜 거는 잘 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저기 신미생 양띠분들 올해 갔다가 뭐 힘들다고 그래도 뭐 잘 힘들 내셔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으니까 힘들 내세요. 청악만신이 이 양띠분들한테 용기를 불어줍니다. 올해 갔다가 그래도 다들 건강하시고 각자 하고 싶은 일 잘들 하셔가지고서는 손질 수 없고 어떤 험한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청악만신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